오늘 학교 가기 딱 좋은 날이네 야 이거 얼마나 다니까 재밌다 그럼 운동을 한번 해봐 너무 답을 내야지 오! 아니! 아니! 야! 선재야! 1, 2, 3! 널 많이 좋아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선재야! 선재야! 우석이한테 미친 아저씨 야! 어디 물었어? 야! 어디 물었어? 일단 학교부터 가야 될까? 아 잠시만 우석아! 엄마가 농집 있어? 농집! 똑바로 가하자면 기대하는 거 어떻게 할지 몰라 응? 야! 야! 너 뭐하는 거야? 야! 잘했다! 잘했다! 야! 우석아! 너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우재랑 못 받아치네 지금 한 번 집합이 있었어요 약간 날밉지 않아요? 비틀 좋다! 이게 뭐가 있는 거 같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뭐야? 이게 힌트야 이게 누구야? 뭐야? 슈루 왜? 어? 저기 있네! 저기 있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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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재야! 잠깐! 잠깐! 잠깐!